명심보감 제15편 집안을 잘 다스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망원공이 말했다. 모든 소나라의 사람들은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집안 어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자, 손님을 접대할 때는 풍성하지 않으면 안되고 집안을 다스릴 때는 검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님 접대는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극진하게 잘하라는 의미고요. 그러나 평소에 자신의 어떠한 평소 생활에서는 검소하게 생활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태공이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뛰어난 여인은 지하비를 공격한다. 무릇 하인을 부릴 때는 먼저 굶주림과 추위부터 생각하라.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인을 대할 때는 굶주림과 추위부터 생각하라.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언제나 생각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가화 만사성이다 라는 말 들어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수시로 불이 나는 것을 막고 밤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경행록에서 말했다. 아침 저녁에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것을 살펴서 그 사람의 집안이 흥하고 쇠하는 것을 우리가 점칠 수 있다. 혼인하고 장가 드는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 돌이다. 이상입니다.